자 한번 붙어 보자구 열관이 안되서 못잡는거 아니야? 아 뭐해 인성봐라 씨발 이거 이런색이 처음 본다 아 먹어도 상관없긴한데 씨발 기분 존나 나쁘네 멈추지도 않는다 멈추지도 않는다 내 드릴은 하늘도 돌아버릴 드릴이다 난 돈으로 싸운다 난 돈으로 싸운다 난 돈으로 싸운다 난 돈으로 싸운다 살거같은데 이거 아 무슨 씨발 야소까지 달려와 무슨 씨발 게임왜이래 이거 게임 게임 어 게임이 왜이러냐 이거 에스겔 백은 왜이렇게좋아 탑까지 다 뛰어왔어 어 욕먹어 쓴게 어 복기타 쓰는거지 한번 보자 욕먹어 쓴게 일을 하는데 CS 꽂아먹으면 이득 아니냐 일을 좀 하구만 아 개새끼들아 아 개새끼들 이거 전면에 안팠었다 아 존나 헤맞네 아 미드니아 없어 씨발 아니 씨발 미드 개씨발 새끼야 아 존나 헤맞네 참는다 씨발 아 아 아 참는다 아 멘탈 위에서 참는다 이거는 진짜 아 아 랭가좀 봐줘 이 씹새끼들아 랭가를 봐줘 이 개새끼들아 랭가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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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같은새끼들아 아 이랬는데 그게 면상으로 들어가면 지지 씨발 트페야 아 아 진짜 트페가 씨발 트롤이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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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칫 미칫 트페네 진짜 아까부터 진짜 욕 안할려다가 진짜 아 아 어렌드 안 봐주냐 내가 뒤지는데 이길 마음도 없어 씹새끼야 너 하는거 보니까 이렇게 미칫 씨발 트페새끼야 어 어 트페가 장난이야 어 열심히 해보자 어 어 어 어 trust 어 수 이 unde 아 진짜 게임 힘드네요 닉네임 바꾸자 이거 애들 닉네임 알아보면 게임 좀 집중 안하고 좀 게임 좀 집중 안하고 그런게 있으니까 그냥 닉네임 바꿔야겠다 아 애들 게임 집중 안하네 월드 언제 왔어? 음 아 근데 애들 진짜 씹새끼들이더라 더블킬 게이드 더블킬 아이고 우리 월드 100개 고마워 월드 100개 고맙다 밥 먹었냐 월드? 어 어 이게 이 정도만 됐다 끝내자 어 이길 마음도 없고 이런 새끼들이랑 게임하면 안 돼 어 긴따리나 한번 채워 열관리하다가 아 뽀삐 금켰네 아 넌 때리지 마라 아이씨 존나 쎄 존나 쎄 아 솔직히 티팬 리프 먹어야돼 게임 존나 대충 해가지고 어 아 랭가야 미안하다 이상한게 아니..놈들만 있는게 아니라 관중 두명이셔서 그래 미안해요 나 때문에 진거요 얘요